Q. 이 곡은? Q. 이 곡은? 아무래도 이 곡에 두 번이나 댄스 브레이크가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보여드리는 저희의 뭔가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안무가 포인트가 아닐까 지금 한 게 태풍이에요?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이별 끝내지 못한 이별과 이별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후렴 부분 한번 가창해 주실래요? 성규씨 후렴 부분 한번 제가 진짜 제가 아까부터 사실은 그 몸 속에 태풍처럼 신호가 와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아 진짜? 이거 후렴 거 불고 화장실도 가다는데 야 이거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말을 안 쓰고 있었는데 기사거리다 기사거리 바빠졌어 갑자기 태풍 부르기 전 지금 원데이 끝나고 있잖아요 옆에서 아니면 마이크 계속 켜주시고 화장실에서 불러주세요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지금 불러면서 이거 재미있는 퍼포먼스인데요 끝내지 못한 이별 뒤 이별과 이별 내겐 남겨진 미련한 미련 들어가세요 뛰어간다 뛰어간다 대박이다 대박 뭐 먹방 뭐 이거 이거 이거